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하면 중국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맛있게 중국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뭐 먹지? 뭐 먹지? 짜장면 먹고 짬뽕 먹어 짬뽕 짜장면 짜장면 그래 결정했어 중국음식은 짜장면이지 짜장면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여러분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부춧가루 팍팍 역시 일요일에는 짜장면이지 어우 촉촉한거 봐 너무 맛있겠다 짜장면 시키길 잘했어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 감자도 듬뿍 들어있구만 참치 너무 맛있다 어우 촉촉해 와 고소해 맛있다. 밥을 또 슥슥 비벼주는 짜장면이 밥이 되죠 우리 약간 면발이 살짝 있는 너무 맛있다 바로 먹어보안니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 정말 맛있다. 중국음식은 짬뽕면이지? 그래 결정했어 중국음식은 짬뽕면이지 하장님 여기 짬뽕 하나 주세요 짬뽕 하나요? 역시 추울 때는 짬뽕이지 국물 봐 추울 땐 역시 국물 있는 게 짱이야 짬뽕이지 땡큼메 대 kirlo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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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한 날에는 짬뽕이야 쌀쌀한 날에는 짬뽕이야 이렇게 hoje 오, 맛있어 맛있다 너를 잘rors 막이 весь 쌀쌀쌀 계보기가 엄청 많아 속이 뻥 뚫린다 너무 맛있다 속이 뻥 뚫린다 너무 맛있다 끝 이거거든 고기 겁나게 보여주니까? 김치 좀 더 맛있어. 김치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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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좋다. 와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